와 진짜 크다 완전 치닫고 저리 갈아야 소라탑이야 우와 이거 웬일이니 이야 소라 이야 소라 자 뻥 가차 야 나이스 되게 굵어 바지락이 많이 컸다 거의 나왔는데 고맙습니다 한 명이 지금 물꼴에 갇혀서 해경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류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키조개 소라 꽃게 있으면 잡고 그 다음에 뭐 쭈꾸미 있으면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 이 소라새끼 소라 소라소라 왕소라 소라소라 왕소라 팔도 찰라 이차 대단하니 대단하니 아 자 뻥 차차 가차 이야 좋습니다 소라 주먹소라 완전 주먹소라 큰거 아 새우 와 왕새우네 저거 대하네 대하 어 대하있네요 좀 보고 조금 더 조금 더 멀리 가보도록 할게요 아 아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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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에 본다 안녕 아 좋다 아 굿 나이스 좋습니다 오케이 시죽에 있는 땅은 깍딱한게 약간 뻘하고 섞인 느낌 자연산 대하 자연산 대하 자연산 대하 자연산 대하 잡았습니다 자연산 대하 어떻게 찍어야 되지 여기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 이야 이야 아유 용날로 뻔했네 아유 미친거 아니야 이거 미친거 아니야 이거 아유 야 무겁다 야 알이 꽉 차 대왕 역시 발로 짱짱 이거 잃어버리겠습니다 이거 아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거 아 굿 자 이거 다 무너지네 와 탑 완전 탑인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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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꽃게 어 얘 우와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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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시작꽃게 이거 이야 오케 진짜 크다 꽃게 진짜 크다 이야 가쳐쳐쳐 짜봉 이야 꽃게 열 마리 본거보다 나아요 아 여기 소라 봐 소라가 완전히 여기 탑이 탑 여기 와 아까 그런거 완전 소라 탑이야 이야 이야 소라 이야 한꺼번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야 이런거 보셨어요 우우 이야 야 한마리 딱 한마리 이야 한마리 볼거 있네 나머지 다 거저에요 아 아내가 뭐 좀 잡아보겠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꽃게를 하나 큰걸로 한마리 줬습니다 이야 역시 아내가 하나만 한마리 해줬어요 아이 그거 한마리로 만족해요 저희는 예 키조개 두마리에 뭐 오늘 탐사 아주 끝내주네 다음에 한번 낮에 10월달 되면 낮에 물이 많이 빠지니까 그때 키조개하고 공략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욕심부리지 말고 일찍 철수를 하는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쭈꾸미 보실래요 안녕 쭈선생 안녕 헤헤헤 안녕하세요 쭈선생 이봐 쭈꾸미 안녕하세요 쭈선생 네 여기에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하 아 왜 이렇게 많아 여기 하 그렇네 거기 참 참 참 참 참 참 어머 썰어진다 참나 포인트 잘 알아드리겠네 포인트 솔아 포인트 참 솔아 포인트 솔아 포인트 발견 솔아 포인트 발견 솔아 포인트 발견 아 여기 어디냐. 발에도 좀 꼬쩍꼬쩍거리는데. 대박. 과연 소라면? 우와. 내 발에서 걸린 소라가 있어요. 제 발에도 뒷발에 걸렸어요. 한 마리. 야, 이봐, 이봐, 이봐. 우와, 소라. 여기, 여기 발밑에 여기. 아이고, 이거 웬일이 이거.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갑시다. 욕심은 금물. 아, 여기도. 여기 그냥 막 긁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봐요. 여기 소라잖아, 이게. 예, 발로 그냥 발을 디딜수록 지금 1m. 1m도 안 되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이봐요, 이거. 그냥 발에. 이봐요. 와, 이봐요. 이야, 씨. 발에 그냥 막 밟혀요. 네? 여기 밑에가 가지랑이 엄청 많아. 여기, 가면 좋지. 여기 밑에가 가면 이게. 아, 이제 우리가 위원하게 구입을 rzeczy. 에 따라 오려도 되겠습니다. 네, 빨리, 빨리 나가. 친구들 빨리 나가야지. 예, 공간을 While 이것이 안 나오는지 알고 있었나요. 거기 있어? 아, 뒤에 따라오는구나. 아, 아. 즐겁게 잘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항상 즐겁게 해드리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이 지금 물꼴에 갇혀서 해경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간주시간 잘 지키세요